1번부터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빨리빨리 할게요. 어려운 문제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 1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ABC는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굴절에 관련된 걸 찾으래요. 꺾여 보인다. 꺾여를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 굴절. 당연한 거겠죠, 그죠? 꺾여 보인다. 굴절 현상이겠지. 렌즈를 통과해 산점에 모인다. 그렇죠? 볼록렌즈 같은 게 빛이 들어가면 빛을 모으잖아요. 꺾이는 거에요. 굴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기루가 보인다. 신기루가 보이는 건 뭐죠? 땅이 급격하게 뜨거운 경우에 층이 지잖아요. 층이 이렇게 진단 말이야. 층이 지기 때문에 빛이 위에서 구름 같은 게 땅 쪽에 비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땅 쪽에 비쳐 보이는데 이쪽이 온도가 고온이잖아요, 땅이. 온도가 땅 쪽이 아주 차가워져도 나타나는 신기루도 있어요. 신기루는 종류가 좀 여러 가지야. 알겠지? 여기서 이제 구름에서 빛이 가서 온도가 높으면 빛이 더 빨라지거든요. 빨라지니까 빨라지면 나아가는 방향에서 경계 쪽으로 꺾이니까 이렇게 꺾인단 말이에요. 일부 반사가 될 수 있어요. 반사가 되고 아, 반사각이 좀 안 맞네요. 일부 반사가 돼서 이런 식으로 다시 위로 올라올 수 있지. 이걸 사람 눈으로 이렇게 보면 좀 원래 멀리서 보이는 건데 좀 가깝게 하다 보니까 굴절이 좀 많이 됐네. 이렇게 사람 눈으로 들어간다고. 그럼 사람의 눈은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빛의 연장선의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땅 같은 게, 땅에 구름 같은 게 비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걸 신기루 현상, 바로 여기서 굴절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기루도 굴절의 현상이다. 라는 걸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얘도 굴절이고 이 녀석도 굴절이에요. 모두 굴절이야. 알겠지? 예.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좋아. 2번 가볼까? 자, 이번 문제는 등가스 직선 운동하는 물체에 피하고 그리고 왕복 운동하는 Q에 대한 상식적인 걸 물어보고 있어요. 속력이 변화하는 거, 빠르기가 변하는 거. 당연히 이게 빨라지니까 빠르기 변하는 거. 얘도 왔다 갔다 하면 느려져서 0 때리고 다시 빨라졌다가 다시 0 때리고 이러니까 속력 변화는 둘 다 나타나요. 그렇죠? 속력의 변화는 얘도 얘도 나타나고 얘는 방향 변화가 없잖아요. 속력 변화는 있는데 방향 변화가 없는 2번이 바로 P랑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고 Q는 왕복 운동하니까 얘는 속력 변화뿐 아니라 운동 방향도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Q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PQ는 2, 1. 답은 2, 1. 2번입니다. 이게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네, 출제가 돼요. 수능 물리학 원도 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1페이지는 다 쉬워.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에요. 알겠지? 근데 이제 3, 4페이지가 고위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알겠죠? 네. 모두 전범이에요. 참고하세요.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가봅시다. 3번 문제는 핵반응에 대한 얘기지. A는 진량수가 작은 원자핵들이 반응해서 진량수가 큰 원자핵이 생성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핵반응이다. 핵반응할 때 항상 보존되는 게 뭐예요? 이 핵반응. 핵반응에서는 무엇이 보존되지? 두 가지가 보존돼. 그치? 이게 진량수가 보존되고요. 진량은 보존이 안 돼. 그람수는 보존이 안 되고 진량수는 진량이 아니잖아요. 이런 진량이랑 관계에 있는 녀석들의 수인데 이 진량수라는 거는 양성자하고 중성자 개수합이야. 개수, 개수. 개들이 진량이 미세하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진량결손이 나타나면서 에너지가 발생할 때는. 알겠지? 핵반응에서는 항상 진량결손에 의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량수가 보존이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 위에 있는 게 진량수야. 양성자랑 중성자 합친 거. 이게 5잖아요. 4니까 얘는 1이 될 것이다. 1 더하기 1은 2니까 여기는 0이 될 것이다. 밑에 있는 거는 진량수가 아니라 이게 전하량이라고 봐요. 전하량. 원래 양성자 개수인데 정확하게는 그 양성자가 핵의 전하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하량이 보존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튼 이 왼쪽 하단에 있는 이 숫자의 총합이 보존되는 거예요. 이 녀석은 뭐냐? 이 녀석은 양성자가 없고 전하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성자가 없으니까 진량수는 중성자가 하나 있다는 뜻이죠. 중성자예요, 이거는. 0, 1. 중성자는 꼭 기억해놔. 이거를 중성자라고 해. 이건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A는 핵융합이다. 진량이 작은 녀석들이 결합을 해서 더 큰 녀석으로 바뀌는 걸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네요. 기억 동그라미 치고 뒤은 기억의 진량수는 1이다. 1이죠. 맞다. 디귿 A에서 발생한 에너지는 진량결손에 의한 것이다. 핵반응이 벌어질 때 나오는 에너지는 다 진량결손이야. 사실 자연에서 에너지가 방출, 발생하는 모든 반응들은 아주 미세하지만 진량이 결손됩니다. 그게 자연현상이에요. 저울 단위로는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량 보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에너지가 발생하거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이럴 때는 진량 보존이 안 됩니다.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이 아인슈타인의 진량에너지 등가 원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진량결손에 의한 에너지가 나오는 핵반응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답은 기억이 엔딩 5번입니다. 알겠죠?